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동창리 엔진 시험장에서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미국도 정찰기들을 이번 주 연일 한반도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민감한 군사 정보를 일부러 상대에게 보여주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김태훈 국방성명 기자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삼팔노스가 공개한 북한 동창리 엔진 시험장 위성 사진입니다. 북한이 엔진 시험을 한 지난 7일 이후 찍혔는데 전에 없던 10m 길이 대형 트럭과 크레인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입니다. 지난해 폭파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11월만 해도 인적이 없었는데 지난 7일 위성 사진에는 눈밭에 정체 불명의 물건들이 쌓여 있고 차량이 지나간 흙을 흔적도 선명합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한미 군당국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과 장비를 동원해 도발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이번 주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정찰기들을 한반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상과 잠수함을 감시하는 P3 초계기와 탄도미사일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코브라보를 띄웠습니다. 의도적으로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에 노출되도록 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화 대신 대결로 향하는 북한 주요 인사들의 거친 언사에 맞서 미국의 목소리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협상 시한이 가까워질수록 북미가 말과 행동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며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Linda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